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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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씨, 설렘 가득한 BTS 랜드에 가장 먼저 펼칠 여정은 무엇인가요? 저와 B씨가 BTS 랜드에서 처음으로 떠나볼 여정은 바로 BTS 프로듀션입니다. 프로듀션. 앞서 다른 멤버들이 우리 BTS로 왔는데 영상 제작에 한 몫을 했었는데요. 아 진짜요? 한번 볼까요?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죠. 그렇죠 뭐 저희도 뭐. 한번 그림을 한번 기똥차게 그려볼까요? 앞에 뭐 이렇게 딱 준비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BTS 랜드와 관련된 어떤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그림이 있어야 나미들의 눈도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뭐 뭐 타이틀 영상 한번 도전해보죠. 타이틀 영상에 들어갈 그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예. 레츠고. 아 이게 참 어렵죠. 저는 이 BTS 랜드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 어린 친구들 놀이공원에 데려갈 때 자동차를 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라색깔 자동차를 타고 BTS 랜드에 출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음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. 뭐 하세요? 자 잠시만요. 좀 빌려가겠습니다. 이렇게 딱. 어? 어디요? 와우.